1. 요한 요한은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계명과 윤례를 행함에 흠이 없었고, 경건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지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은 부부의 마음을 더없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애통함은 하늘 보좌까지 사무쳤고, 때가 되어 사가리아가 성소에서 분양할 때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많아 이미 육체의 기능을 상실한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은 사가리아에게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까닭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요한은 삶에 있어서도 구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큰 일은 빈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은 정결한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곳이오, 자기를 발견하는 곳이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수덕의 장소이었습니다. 또한 빈들은 거친들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은혜로운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 주님과 일치되는 정화의 시간은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모든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의 영향 아래 양육을 받았고, 그것은 장차 그의 사명 감당의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리는 이렇게 자신의 도구를 친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을탁하는 순종은 가장 큰 덕 중의 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요한은 세상에 대하여, 또한 세상이 요한에 대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들을 향해 거침없이 탐심을 지적했습니다. 악명 높은 세리와 군병들과 부한자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비정한 마음들을 들추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있으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사회에 그의 외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야말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마저 요한의 정체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대로 자신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에 군중들이 축혀세우고 선지자라고 따르는 명예욕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곁을 떠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한 상황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매사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겸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모든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빈들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박한 음식을 먹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잠을 자고 육신이 원하는 안락함을 포기한 삶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며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동안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청빈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소유한 의인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대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음란함과 지도자로서 부도덕한 행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던 요한은 적어도 지도자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위기였고 헤롯에게는 선으로 돌이킬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은 헤롯에게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한 강도에게 마지막 구원이 임한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자비는 헤롯에게도 요한을 통해 임했습니다. 욕망의 눈이 가려진 헤롯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한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헤롯의 칼날에 무참히 목이 잘렸으나 그의 사명이 다했기에 하나님은 순교로서 요한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공적 사역은 짧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길이가 아닌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이기에 값진 것입니다.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뜨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